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이번주 방송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주 방송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tv조선의 첫 방송을 내보내는 화요청백전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네 사람이 mc를 맡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찬헌이 첫번째 mc에 도전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찬헌이 화요청백전의 mc로 발탁이 돼서 본인이 버킷리스트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가고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찬헌의 모습이고요. 화요청백전 이찬헌 믿고 보는 찬또이키 200%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찬헌은 본인의 mc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mc를 맡는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다. 오랜 꿈이었던 만큼 나만의 매력으로 새로운 mc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다부직의 포부를 이야기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찬헌은 첫 녹화를 마친 이후 첫 녹화가 지난 18일 일요일에 첫 녹화를 했는데요. 이 녹화를 마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본 없이 즉흥으로 펼치는 게임 운동 대결인 만큼 그 흐름을 짚으면서 출연자들의 캐릭터까지 포착해내야 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mc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찬헌은 지난해 10월 15일인가요? SK와 삼성의 야구 중계에 이 패널로 나와서 게스트로 나와서 출연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프로 캐스터들도 놀랄만한 재기발랄한 야구 중계를 해서 이때부터 mc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야구 중계에 게스트로 나온 이유는 이찬헌의 고향이 대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를 연구를 하고 있는 삼성의 야구 중계에 이미 나가서 능력을 발휘한 적이 있어서 오늘 첫 방송되는 화요청백전의 이찬헌의 mc의 활약에 대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화요청백전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스터로 시즌2의 결승전, 중결승전에 올라갔던 주역들하고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들을 초청을 해서 청백전 구도로 대결을 펼치는 스포츠 게임 볼라이트 쇼라고 합니다. 이게 화요청백전인데 과연 화요청백전의 첫 방송에 시청률은 또 어느 정도 찍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요. 화요청백전의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능감과 더불어 평소 스포츠 중계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찬헌이 화요청백전의 mc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화요청백전을 통해서 발현될 이찬헌의 신선한 진행력에 대해서 기대를 모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제작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mbn의 보이스킹이라고 하시죠. 보이스트 퀸, 보이스트롯 이어서 3탄으로 보이스킹, 스타들 말하자면 이미 기성 가수나 이 스타들의 장르의 제한이 없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시간대가 밤 9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27일에 세 번째 방송을 하는데 지금 첫 방송의 시청률 5.8% 그리고 두 번째가 6.2%를 찍었는데 보이스킹은 9시 50분 그리고 이 첫 방송을 내보내는 화요청백전은 이렇습니다. 10시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보이스킹이 시청률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물론 보이스킹이 이번 주에 세 번째지만 그전에는 아내의 맛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다 하더라도 보이스킹하고 화요청백전의 미스트로 시즌2하고는 오디션, 트롯 뭐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화요청백전의 첫 방송을 내보내므로 인해서 MBN의 보이스킹의 시청률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방송 중에서 예능 방송 중에서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TV조선의 화요청백전입니다. 미스트로 시즌2의 주역들이 나오고 다른 게스트들이 출연해서 청백전 대결을 펼치는데요. 여기에 이찬원이 MC로 첫 번째 도전을 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청팀의 주장인가요? 박명수고요. 백팀은 홍연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화요청백전인데 오늘 이번 주 27일에 첫 방송을 내보내는 화요청백전에 대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일 첫 방송을 내보내는 화요청백전 한번 보시면 나름 재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녹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녹영 가운데 가장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구전녹영 순 30호 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는데요. 15% 할인해서 15만 3천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구전녹영 순을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명웅의 사진이 담긴 스팽글 쿠션 그리고 포토카드 10가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구전녹영을 선물하시고 이명웅의 굿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